안녕하세요 제니하우스 구미정입니다. 제니하우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손상모 트리트먼트 스파입니다. 이번 살롱 테라피 데미지 케어 라인은 이런 고객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스파 케어의 노하우를 녹여 집에서도 데일리 케어를 할 수 있게 직접 만든 제품입니다. 살롱 테라피 데미지 케어 샴푸와 트리트먼트인데요. 패키지부터 러블리한 핑크로 되어 있어서 요즘 계절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. 살롱 테라피 데미지 케어 라인은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두피와 손상모까지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전문가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샴푸를 써봤는데요. 이건 정말 사용감부터 효능 둘 다 장점이 뚜렷한 샴푸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써본 제품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워요. 이 샴푸의 핵심 성분은 콜라겐과 아미셀, 맥주 효모예요. 이 성분이 두피의 자극은 최소화하고 모발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. 맥주 효모로 탈모 완화 기능성까지 받았어요.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쫀쫀하면서도 거품이 풍성하게 생겨서 두피 마사지에 최적화된 제형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향이 정말 좋아요. 꽃집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풍성한 생활향기 아시죠? 그런 기분 좋은 꽃향이 머리 감은 후에도 은은하게 느껴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더 knowledge은 어떻게 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